니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잠깐만 승기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르네 야 같이 봤잖아 너도 같이 보는 거를 진짜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 꼭 뭐 영어로처럼 얘기해 뭐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냥 특이형한테 연락해 이럴 거 봐 동이형이나 동이형을 불렀어야 되는데 조금 장면이 나오면 계속 볼 것 같다 아니면 얼른 채널 아우 이거 뭐하는 거야 채널 돌려버릴 것 같다 전자요 멤버끼리만 있을 때는 저희끼리는 나온다 하면 뭐 야 방에서 다 나올 거 같은데 대박 야구야 근데 같이 보면 뭐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혼자 보면 뭐가 좋은데 혼자 보면 뭐가 좋은데 혼자 보면 뭐가 좋은 저희가 안 본다고 하면 더 건강이 안 좋은가 안 본다고 하면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왜 그렇게 얘기할 거지 너가 빨라 벗게 한 벗게 저희끼리 내가 굉장히 많이 많이 그래서 숙소에 많이 모아뒀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열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속옷을 주워서 이제 화관 쓰듯이 머리에 쓰거든요 남미투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해주면 맞는다면 제가 두 MC니까 선물로 드릴게요 와우! 왜요? 왜요? 아니, 허세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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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좋으세요? 좋아요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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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해주세요 축하해!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해!